선행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곧 의사를 향해 문을 열게 된다. 좋은 항아리를 얻으면 바로 그날부터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못쓰게 될지도 모른다. 옳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남들의 자선에 의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될 여덟 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돈, 일, 술, 잠, 약, 향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빵에 넣는 이스트와 소금과 망설임이다. 몇 및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그 소리가 시끄럽지만 동전으로 가득 찬 항아리는 오히려 조용하다. 전당포는 과부와 어린아이들의 물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얻으려 쫓아가는 사람은 명성을 붙잡지 못하지만 명성을 피하는 사람은 오히려 명성에 잡히고 만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는 목적은 기쁨에 있고 장례식 조문객의 목적은 침묵이며 강의하는 목적은 듣는 것에 의해 또한 방문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고 가르침에는 집중이 그리고 단식의 목적은 아낀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의 몸속에는 여섯 개의 가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가운데서 세 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의 것은 눈과 귀와 코이고 뒤의 것은 입과 손과 발이다. 당신은 당신의 혀에게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처방을 무료로 해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않는 것이 좋다. 항아리의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아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그가 이룩한 업적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맺히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 앞으로 맛있는 오이가 될지 어떨지 말할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도 오히려 목소리가 크다.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랫사람의 말을 듣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인이 있는 세상은 축복받는다. 사람을 쉽게 늙게 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잔여, 악처이다. 명곡과 조용한 풍경 그리고 좋은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요소이다. 사람들이 자선에 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스스로는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내어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은 바라면서도 자기는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셋째, 스스로 아낌없이 자선을 베푸는 동시에 남들도 또한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바란다. 넷째, 스스로 베푸는 자선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베푸는 자선도 또한 싫어한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첫 번째는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선한 사람 네 번째는 완전한 악인의 유형이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양초에 불을 붙여도 그 촛불의 빛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쓸모가 없는 남자는 식사할 수 있는 내 집이 없고 언제나 마누라 엉덩이에 눌려 지내고 몸이 아파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일생에 한 번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고 다른 날에는 굶는 것보다는 평생 양파만 먹고 사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습득해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일 둘째, 부자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셋째, 번화한 도시에 살고 있는 독신자가 죄악을 범하지 않는 일 장사꾼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 과대나 허위 선전을 하는 일 둘째, 돈벌이를 해 매점 매석하는 일 셋째, 계량을 속이는 일 맛있는 과일에 벌레가 더 많이 꼬이듯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고 여자가 많으면 또한 투정도 많다. 하녀가 많으면 풍기 또한 물란해지고 하인이 많으면 집안의 물건도 많이 없어진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는 세 가지 요소이다. 자선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스승보다 더 배우면 인생이 더욱 풍요해지고 사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지혜도 더 쌓여간다. 사람들과 만나 이로운 이야기를 나누면 큰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따사로운 평화가 깃든다. 남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벌거숭이가 되지 말라. 남들이 모두 벌거숭이일 때는 옷을 입지 말라. 남들이 모두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지 말라. 남들이 모두 서 있을 때는 앉아 있지 말라. 남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는 웃지 말라. 남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때는 울고 있지 말라.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